안녕하세요 영적서밋 랩런스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은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내일 볼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읽어볼 거예요 랩런트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서밋은 될 수 있어요 바로 영적서밋이 되는 거예요 내일 예배를 통해 우리 함께 영적서밋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번 주 암송할 말씀 다 함께 읽어보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우리 랩런트들 정말 잘 읽었어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 다 함께 영적서밋으로 올라가요 그럼 이 시간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영적서밋으로 올라가요 사랑아 너 뭐해? 뭐하는데 그렇게 좋아? 아 나 랩런트 기도수첩 보고 있어 기도수첩? 응 오늘 아침에도 기도수첩으로 예배드렸어 유튜브에 올라오는 우리 기도수첩 말씀말이야 유튜브에 뭐가 올라와? 응 말씀 보는데 너무 재밌고 너무 신나고 너무 힘이 나 응 그렇구나 응 근데 너 어디 아파? 아 머리가 아차 아니 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근데 너 그거 약 아니야? 응 맞아 응 맞아 그랬구나 너 너 그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너 그거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응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 의사 선생님이 아무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친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에? 어제도 왔던 거지가 오늘도 왔다네 아유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이 거지에게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아유 태어날 때부터 난 걸을 수가 없다고 하니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이스라엘 성전 나는 이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동전 안아주지 않는구나 아유 어디 보자 아유 거기 잘생긴 아버님 아유 이 동전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진짜 참 잘생기셨어 스토디 보자 동전 좀 주세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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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배고프다 아유 배고파 냈구요 저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는 불쌍한 거지입니다 저에게 동전 하나만 좀 주세요 우리를 보라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고지가 일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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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일어났어 아니 얘들아 나 평생 못 끊는 사람이었다고 나올 수 없는 병에 걸렸어 야무도 고칠 수 없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평생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그보다 더 대단한 대통령보다 더 대단한 서밋이야 어떤 서밋이냐 전 세계를 살릴 서밋이야 여러분은 흑암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서밋이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느냐 그건 너무나 쉬워 우리 오늘 주일에 예배도 드리죠 또 화요일마다 온라인으로 선생님 만나서 다 달아빵하지요 매일 기도처 우리 랩런트들 매일 기도처하는 랩런트들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랩런트들도 있어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복음이 각인되는 영적 서밋이야 여러분 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서 전 세계 살리게 되는 거야 그게 성경 속 이야기야 성경 속 랩런트가 다 그랬어요 이 사람 언제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 애기 때부터 어 애기 때부터 맞아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어 못 고친데 태어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 못 고치는 거야 아무도 못 고쳐 의사도 못 고쳐 왜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디 있었어 이 사람 어디서 뭐를 했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성전 성전 입구에서 돈 달라고 맨날 구걸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면서 본 거야 나 성전에 가는 길에 딱 봤는데 거지가 딱 쳐다보고 어 돈 좀 주세요 이랬더니 이 사람이 뭐랬냐 베드로와 요한이 뭐랬냐면 우리를 보라 이러면서 뭐랬냐면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세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거야 자 여러분도 해볼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보는 거야 같이 해볼까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하면서 성경이 뭐랬냐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가지고 일으켰더니 이 사람 성경이 뭐랬냐 발과 발목에 갑자기 힘이 생기더니 일어나버린 거야 태어나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랬더니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은 성전 입구에서 맨날 구걸하던 거지였는데 걸어다니더니 뛰면서 성경이 보니까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야 이 사람이 자 따라서 합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오 바뀐 거야 어떻게 운명이 바뀌었냐 아까 그랬지 누구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누구냐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운명이 바뀐 거야 그리고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고 재앙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나중에 친구들 만나면 하나님 몰라서 아파하는 친구들 만나면 증거해야겠죠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야 아까 이 이야기를 들은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복음으로 각인되는 랩런트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암송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번 주 암송할 건데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잘 지도해 주셔서 뜻을 생각하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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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일 처음에 만난 친구 봤죠 한 명은 랩런트였고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아파가지고 늘 머리 아파서 약을 먹고 있는 친구에게 증거한 거야 어떤 걸 증거했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듣고 일어났잖아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전도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말씀 제목 이 시대를 살릴 빛나는 랩런트 성경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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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 에스더 나를 나를 통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 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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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예배를 요 이란 국 возвращ 였다 그려 내가 오늘 ative 입니다 내 효 라고 Pow 안 해 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